300년된 유적을 rpg로 부수는거지 총도 아니고, 총알도 아니고 rpg도 총알이긴 한데 개 크죠 자자자자자자 어? 이걸 어떻게 해? 밧줄, 밧줄으로 올라가래, 밧줄으로 올라가래 오케이x3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으어어어어억 야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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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 최고 난이도 잠깐만 있어봐 형 손 좀 쉬고 갈게 갈게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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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보통 난이도에서 그냥 간다고 어여! 어여! 허! 앙! 개멋죄! 허! 으하! 엄마냥! 알겠어! 엄마냥! 오우! 앤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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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! 앤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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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그 다음에는 여기네요? 그 다음에는 여기네요~? 나딘이죠 나딘 용병회사 사장 자기도 용병 너무 많이 죽여서 화났다 오 나이스 샘 2대1 가자 2대1 나이스 샷 2대1 간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딘에게 한대라도 맞으면 안돼 나딘의 파워 알것이여 나이스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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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어떡해 아 오케이 내가 간다 내가 가 기다리고 있어 3명 내가 간다 공중어택 모두가...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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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미있어 Nate Samuel 잡아둘아 모든 여러분 아니 Rafe 이 사람은 정신없어 오, 안 걱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가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내 스타일이 너는 내 삶을 다해? 그럼 훔쳐 Sam 쟤는 나딘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어 다행이죠 시계 차고 있네 비즈니스맨이었네 시계 차고 있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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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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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 정의 아 아 아 아 포기 아 오 동생은 지금 부인이랑 이혼할 생기고 지금 총맞을 뻔하고 지금 걔 지금 막 머리 막 지금 막 피나고 지금 막 부인이 막 찬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말이죠 어 근데 동생을 속여서 꼬들겨 왔습니다. 그쵸? 쓰레기 정문은 당연히 잠겨있을 거고요 갈 길을 찾아봅시다 와 정원 죽이네 여기다 이렇게 밑에 라이트 쏘는 것도 되게 예쁘다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근데 상당히 오래 안 썼네요 그쵸? 뭔가 이게 유물 같아 느낌이 집인데 집이 진짜 오래된 집일 수도 있지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올라가는 길은 이 세 명이 알고 있다 세 명이 어 이쪽으로 가면 그쵸?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러죠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러죠 세 명이 도둑 진짜 지금까지도 이 도둑질해서 손을 못 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가만히만 놔두면 돼요 못 가요 내가 잡아줘야 돼 다음 바 사람은 있는데 채팅이 없어 채팅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 난 일로 가야겠네 오 난 일로 가야겠네 우와 아 으악 맞네 이 잡채가 잡채된다 이 잡채가 이 집 자체가 유물이야 완전 진짜 이런거 딱 하나만 어떡해 그치 여기서 그냥 어 뭐 있다 수통이네 요건 안들게 저거 아니에요 이런거 동상은 솔직히 무리야 동상은 무거워서 못 들고 요거는 좀 할만하다 요 위에 있는거 요거 저 얼굴 저거 인디언들이 만든거 같은거 저런거 하나 딱 세비는거지 그리고 동생은 이거 딱 이 망원경 어 이거 딱 가져가는거지 저런거 관측하는 망원경인거 같은데 저런것들 어 이거는 뭐 딱히 필요없습니다 1회차 때 다 읽어봤지만 진행이 짱이라는거 설마 여기 있는거 다 안누르면 형이 진행을 안시켜주는걸까 그러네 조졌네 다 눌러나야겠네 형 여보세요 먼지거리 하고 있어요 저의 영 역시나 도둑놈이죠 좋았어 좋았어 이거 한 전체를 똑같이 해놨구나 요런거 딱 하나 가져가란 말이야 요런거 다시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봅시다 이거 찾아보는 것도 진짜 꿀잼이에요 이게 엄마의 일지일까요 볼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물이에요 저것도 한건 챙겨가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오 그치 이렇게 빨리 찾을리가 없지 여기 누구 애기방인가 자식방인거 같다 느낌이 그치 맞네 그러네 아빠가 썼네 뭐 옛날에 이렇게 살았대요 이자를 금방 한다고 집을 적어였대 다 펼쳐두지 않고 그냥 이자찜 자체로 놔뒀대 야 이거 딱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멍청아 이런 유물의 짝각이 어딨어 느낌이 딱 같지 않네 이걸 딱 가져가란 말이야 이거를 멍청이들아 열었는데 딱 사람 있는거 아니야 총 들고 어 깜짝이야 왼쪽에 피 묻은건줄 알았어 사람 지품이었어 이곳이 뭐지 당장 아까 그 명왕 도자기를 챙겨 찾아봐 나 이거 보고 나 순간 깜짝 놀랬잖아 피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희한하네요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피 주면 더 커져 뭔가 아 이게 좀 갈라졌네 그쵸 다 훔치란 말이야 아까 그거 안 가져가지겠지 안되네 야 로마 물건 3세기 4세기 1500년은 된건데 그러면 천 600,700년 된거 아니야 미쳤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까 2세기 4세기 이런 문양을 보면 안아보죠 이런 문양을 보면 그는 그는 아 어 아 아 아 그런거 로마 느낌인데 에르투리아 에르투리아 아 아 아 맞네 삼각이 잼 삼각이 잼 삼각이 잼 귀엽다 세계 체험이네 세계 체험 아 이거 왜이렇게 생겨먹었어 이거는 우와 우와 신발까지 이렇게 해놨네 앉아있는거 같은데 근데 앉아있는건 아닌게 다리는 없어 몸뚱아리 많이 있어 몸만 있어 몸만 상체만 딱 이런걸 이제 집에다 가져둔 다음에 어머 애기엄마 이건 뭐 비싸보인다 이거 부엌에 있네 이거 얼마야? 아 그거 350억 이런걸 훔쳐가란 말이야 멍청이들 이건 아니에요 고대 페르세 폴리스에 대한 내용이죠 콩보원 흐흐흐흐 아 그거 웃긴거 항상 있었어 공포 와 와인이야 죽이네 이거 와우 와우 와인잔에다가 뭔가 반짝거리네 뭔데 뭐 반짝거릴까 뭐지 이거는 약간 제작 모델링 미스 느낌 난다 저기 뒤쪽에 있는것도 뭔가 파랑새로 반짝거리잖아요 같은 면으로 이루어져있나봐 에이 네탄 체크니아 나 누구야? 어? 닥터 리빙스텐 흐흐흐흫 네이씨 에이 저 Gucci 랄 새끼 정말 집이 좋아요 그쵸? 와 부엌에 크흐gh 흐흐흫흫흐흫흫흫 아 미안해 흐흐흫흫흫 야 무슨 부엌에 우리 나 이런거 전자식인데 여기 장난 아니네 저 믹서기에 믹서기가 두개에요 흐흐흫흫흫흫 흫 싱크대 두개 어 그리고 이게 아까 오븐인줄 알았는데 이게 오븐이 아니라 여기 오븐이 아예 한대있죠 냉장고가 그나마 제일 작아보이고 깔끔한 그런 부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어 멋뜨따 이런걸 가져가란 말이야 멍청한 자식아 뭐가 많네 이거부터 아 이거는 이건 심노잼 이러면 다시 머리 씌워드는건가 1회차에서는 내가 썼었거든 안써보자 이번에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오 순간 개깜놀했네 이거 비췄을때 좀 뭐 뒤에서 누가 후후후후 뛰어오는 줄 알았어 이거 와 순간 나한테 뭐 뛰어오는 줄 알았어 그림자가 놀래요 와우 와우 이거 완전 저거 이거 완전 저건데 현대식 총뿐만이 아니라 약간 약간 영국 약간 영국 그런 저기 뭐야 군대 아니면 해적들이 썼을 것 같다 느낌이에요 흐흑 오우 그쵸?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살아생전 썼던 그런 무기들이나 자료 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 나죠? 이런 책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썼던 뭐 그런 책들일 것 같아요 여긴 다시 이제 또 원주민으로 왔네 저거 하나 팔면 완전 부자지 그냥 부자도 아니지 오우 아라비아 그 플릭을 항상 봤을때 그 플릭을 봤을때 아무도 없었을때 정말 그 유물 하나 들면 부자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가치가 까놓고 말해서 그쵸? 부자들은 딱 그거야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이런거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면 돼 이렇게 가는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거지 경매이